5번입니다. 수전전압 22.9kV고 3.3kV네요. 그리고 1000kV의 변압기를 2차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측에 단락전류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우리 단락비 생각해 보셔야겠죠. 우리 뭐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우리 뭡니까? 아, 전격전류 분의 단락전류. 우리 이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저번 회차에서. 그렇죠? 얘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71회차에서도 우리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는 4회차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단락비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격용량에다가 차단용량. 그렇죠? 우리는 뭐 단락용량이라는데 차단용량은 단락용량보다 커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단락전류를 구해내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단락전류를 구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단락전류를 선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락전류. 요게 단락전류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전격전류데. 이 전격전류를 찾아야겠네요. 왜? 얘는 주어졌잖아요. 얼마라고 주었습니까? 얘는 5%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의 전격전류를 찾아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락전류를 구해낼 건데. 우리 전격전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인. 루트 3V분의 P. 그렇죠? 왜? 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V, I잖아요. 삼상이면 루트 3 들어가겠죠. 그렇죠? 삼상이면 우리가 P는 루트 3V, I인데 여기서 I는으로 정리된 거예요. 전격전류는 요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전격전류를 구할 건데요. 루트 3V분의 P입니다. 그래서 뭐 나와있습니까? 연합기. 아, 전력 1000kV 한 표 나와있고요. 루트 3에다가 뭐 2차 측이죠. 그렇죠? 2차 측이니까 뭘 쓸 거야? 우린 요 놈을 3.3을 쓴다는 거. 그렇죠? 3.3 대입해서 우리는 전격전류가 뭐가 나옵니까? 174.95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했더니.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 왜? I는 분해. 요 놈에서요. 요거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얘 구할 거니까 얘 양쪽에다 뭘 구할 거야. I, N 곱해서. 그렇죠? 양쪽에는 우리 I, N. 그렇죠? 전격전류. 이렇게 곱해 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단락전류가 나오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뭐 전격전류 우린 구한 거 174.95로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499.09인데. 그렇죠? 열차는 그냥 우리 키로보. 키로. 키로암페어니까 우리 3.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3.499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그렇죠? 레벨 3.5라고 적으셔도 정답 처리 되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